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 이름에 영탁을 쓰지 말아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할 시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실제 영탁 막걸리가 출시된 이후에 매출이 4천 퍼센트 넘게 증가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신선 복장을 하고 찍은 영탁 막걸리 광고입니다. 예천 양조는 2020년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예천 양조는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고 영탁이라는 이름은 예천 양조 회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며 상표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며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광고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가수 영탁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예천 양조의 매출이 영탁 막걸리 출시 이후 전년 대비 4천 퍼센트 이상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인의 성명이나 사모 등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수 영탁 씨 이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예천 양조는 곧바로 항소했고 영탁 측은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예천 양조는 영탁 측의 거행 요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약간 상혹증나요. healthy Result 예천 양조는 아이고